아 여기 오니까 좀 시원하다 음 으 으 으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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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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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남산에서 찍어도 멋있어요. 남산에서요? 남산에서 올라가잖아요. 그럼 이쪽이 보여요. 아니면 이랑산 가서 찍어도 멋있고 북악산 가도 찍어도 이렇게 생각해. 약정치에 꼭 타고 있는 것 같으면 그래야 되겠네요. 주석 때 이랑산에서. 아 그래요? 주석이라서 그래. 서울에 갔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